충남 서산 여행 가볼만한 곳 명소 충남 서산의 유일한 해수욕장 해변 벌천포 해변이 되겠습니다 포토전에서 24년 1월 14, 15, 16, 17 대여가는 주간에 잠깐 비가 내려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겨울이 아니랄까봐 바람이 상당히 차네요 벌천포의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아무도 없어요 겨울바다 겨울바다의 파도소리만 세차게 들리고 있고 찬바람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캠핑장 저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구요 저쪽 건너편에가 태안 만대 네 만대 내리만대가 되겠습니다 벌천포 사랑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캠핑장 가는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서산의 석유학단지 이쪽에 있는 갯벌 해안이 저렇게 있는 거죠 그물망 그물이 이렇게 있어요 벌천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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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